강원도의 택시 요금이 3,800원으로 500원 인상됐습니다. 강원도는 오는 25일부터 중형택시 기준으로 2km까지 기본 요금을 3,800원으로 500원 인상했습니다. 하지만 2km 이후의 거리 요금은 133m당 100원, 시간 요금은 33초당 100원, 심야와 시계 외 할증과 호출 사용료 1,000원은 현행대로 동결했습니다. 강원도는 지난 2019년 택시 요금 인상 후 3년이 지났고 택시업계의 경영난이 가중돼 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밝혔습니다.